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의 우진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북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일찍 그쳤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벚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일 날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쪽으로 저기압이 위치한 것 보이시나요? 이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는 일요일부터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저기압이 점차 북동 지나면서 강수구역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오늘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였으며 저기압이 일본 쪽으로 빠지면서 현재는 비가 모두 그쳤는데요. 저기압이 물러가고 오후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해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13일인 모레 오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는데요. 또한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개마고온을 돌아 동풍류의 바람을 형성하면서 동해안으로 불어들어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풍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빗방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낮에 중국 북동지방에서 약하게 황사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 새벽까지 북풍률을 따라 우리나라 서해상이나 도서지방에 약하게 영향을 주면서 일부 PM10 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발언 양이 원체 적어서 농도 자체도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내일도 중국 북동지방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약한 황사가 발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언 양에 따라서 정도를 달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